이러고 20초로 이렇게 쓰면 나밖에 없을 걸까요? 시작! 여러분! 88초 릴레이 게임이 돌아왔어요! 제가 정말 너무 뭔가 신기하게도 제가 1번을 뽑게 되었어요. 그래서 제가 1번인데요. 여러분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요. 제가 아까 이거 그림 그리는 거 찍으면서 그래서 턱에 열심히 그림을 그렸더니 물감 묻힌 거예요, 이렇게. 그래서 이거를 지어야 합니다. 제가 이 정도로 열심히 열정을 해서 아까 그림을 그렸다고요. 보셨나요? 물감을 턱에 묻힌 건 처음이에요. 지금 손에 이렇게 물감이 막 이렇게 남아있거든요. 아까 열심히 그림을 그린 잔재가 이렇게. 여기 옷이 이렇게 다 망가져있어.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. 나 지금 시간 너무 잘 모르는데 빨리 끝나고. 다음 멤버들한테 빨리 시간 넘겨줄게요. 제가 한나야 시작! 위키키! 어 뭐하지? 위키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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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키! 키키 캠! 안녕! 이번 주자 김도연.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제가 어제 굉장히 불안하고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 잘 나올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많이 돼서 악몽을 껐진 거예요. 제가 악몽을 껐는데 제 생각대로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우리 멤버들 모두.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. Let's get it! 위키키! 키키! 키키 캠! 키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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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엌으로 가겠습니다. 왜냐면 부엌에 내가 먹고 싶은 초코 도넛이 있기 때문이에요. 키키! 자 지금 매우 배가 고픈 상태인데요. 제가 탐내고 있는 도넛이 바로 이것입니다. 뚫룬! 바로 소품으로 사용되고 있던 도넛이었는데요. 유정 언니의 사진을 보면 잘 보면 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럼 또 몇 번째야? 나? 세 번째 너 빨리 끝내, 나 네 번째야 끝내겠습니다 위키키 위키키 키키 키키 위키키 키키 키키 안녕 짠 저는 네 번째 주자고요 여기가 저의 플레이스입니다 저는 너무 심심해요 왜냐하면 저는 여덟 번째인데요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잘 걸 그랬어요 잠을 또 부을까 봐 안 자고 있었는데 굉장히 심심하네요 그래서 필름 카메라 찍고 멤버들 사진도 찍어주고 네 그러고 있어요 이제 곧 접니다 화이팅! 그렇게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위키키 위키키 키키 뭐였지? 위키키 위키키 키키키 으 키키 안녕 안녕 짠 제가 사실 아까 끝냈는데요 너무 양보를 해준 것 같아서 너무 시간이 짧게 쓴 것 같아서 조금 더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한 3분 제가 20초까지 했는데 한 20초 정도 더 찍어도 될 것 같아서 어우 정 잘 어울리는데요 근데 이게 부엌 맛있는 냄새 맛있는 냄새 아까 루아가 탐내던 도넛이 여기 있었네 아직 안 찍은 거 오우 와우 자 저는 이제 배고픔을 잘 참고 아주 아련하게 예쁘게 자켓 사진을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진짜 안녕 진짜 안녕 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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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수연입니다 네 저는 다섯 번째 주자이고요 지금 시간이 꽤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앞에 친구들이 분배를 아주 잘 해줬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타서 저도 한번 분배를 잘 해보려 합니다 지금 오늘 마지막 여덟 번째 누구예요? 루씨 루씨 우리 막내 루씨가 또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저도 한번 분배를 잘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야외에서 촬영을 두 번째 촬영을 하러 왔는데 비가 와요 이렇게 비가 와서 아 정말 이 여기 저기를 이렇게 막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쭉쭉쭉쭉쭉 가서 이렇게 이런 예쁜 곳에서 찍고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일단 벌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아주 무서운 촬영이었답니다 이번 두 번째 착은 저희의 이제 색을 다 모든 멤버가 하얀색의 원피스를 입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점점 색을 찾아가는 그런 촬영입니다 과연 저의 색은 어떤 색인지 키링들이 맞춰보세요 하하하 위키키 위키키 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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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캠 저 분명히 알지만 손이 없어서 못한 겁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이번엔 엘리 차례입니다 오늘은 또 저희가 앞에 멤버들이 얘기했겠지만 지금 자켓 촬영을 하러 왔어요 근데 오늘 다들 정말 예전에는 할 수 없 느끼지 못했던 그런 느낌으로 지금 자켓을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키링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엘리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요즘에서 끝날게요 아이들을 위하여 위키키 미키키 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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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캠 고! 어떻게 고! 안녕 키링 유정입니다 팔팔 저 일곱 번째라서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 자켓 또 오랜만에 이렇게 컴백을 하면서 키링들에게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머리 컬러도 하고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되게 기분 좋게 촬영 잘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다들 너무 고생했어요 멤버들도 스태프분들도 자켓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마지막으로 위키키 미키키 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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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캠 안녕 안녕하세요 88초 릴레이 캠 여덟 번째 주자 루시인데요 저는 못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1분 20초나 남았다고 해가지고 약간 설렜는데 네 오늘 촬영 드디어 다 마쳤습니다 언니들이 약간 언니들 본연의 얼굴 예쁜 걸 많이 담은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최대한 예쁘게 잘 찍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네 제가 사실 여기도 앞머리도 약간 조금씩 냈고요 근데 오늘 어떤 하얀색을 입었거든요 아무튼 그렇다고요 진짜 말주변이 없어서 1분 20초나 남았는데 말도 못하네 네 아무튼 여러분 위키미키의 이번 앨범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수록곡에도 타이틀에도 많이 힘쏘으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켓 촬영 끝 위키미키미키미키미키미키미키 이게 본 자 이제 하나 사담 여러분 저거 오늘 비 맞으면서 뛰었거든요 벌과의 싸움도 있었어요 궁금하다 1월 20초를 이렇게 쓰면 나밖에 없을걸 그저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